1. 오른발 백사선 스텝 터치 2. 오른발 백사선에 놓으시고 왼발 터치 2. 왼발 백사선 스텝 터치 2. 오른발 백납 리커버 2. 오른발 워 2. 두번째 섹션 2. 오른발 크로스 3. 왼발 왼쪽 사이드 탭 하시면서 힙업 4. 오른쪽으로 다운 힙 다운 힙범핑 2번 하시면 돼요 3. 왼발 백스텝 5. 오른발 아웃포인 5. 오른발 백납 리커버 3. 피봇 4분의 1 턴 5. 왼쪽 어깨 방향으로 4분의 1 턴 6. 오른발 크로스 6. 왼발 아웃포인 6. 왼발 크로스 포워드 터치 6. 왼발 또 아웃포인 7. 왼발 백스텝 6. 오른발 힙 6. 네 번째 섹션 6. 오른발 앵커 스텝 7. 왼발 앵커 7. 오른발 백납 리커버 7. 피봇 2분의 1 턴 7. 파트 B 첫 번째 섹션 7. 오른발 크로스 8. 왼발 앞으로 스윗 9. 그대로 크로스 9. 왼발 백크로스 9. 오른발 앞에서 뒤로 스윗 8. 오른발 백납 리커버 9. 두 번째 섹션 9. 오른발 포워드 스텝 10. 피봇 2분의 1 턴 10. 풀턴 들어가요 10. 왼발 포워드에 먼저 놓고 10. 왼쪽 어깨 방향으로 10. 오른발 백스텝 10. 다시 왼쪽 어깨 방향으로 10. 턴 포워드 10. 오른발 앞에 놓고 10. 피봇 2분의 1 턴에서 10.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10. 미파트 세 번째 섹션 10. 오른발 크로스 10. 왼발 뒤에서 앞으로 스윗 11.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11. 4분의 1 턴 11. 그대로 왼발 크로스 11. 오른발 사이드 11. 왼발 백크로스에 놓으시면서 11. 오른발 히치 12. 스몰백 크로스 히치 12. 왼발 놓으면서 앵커 스텝 12. 왼발 앵커 12. 오른발 앵커 12. 왼발 사이드 스텝에 놓으시면서 12. 오른발 드레드 12. 힙번 B 두 번 12. 자 순서는 12. A B A B 12. 그래서 12시에 돌아오시면 B 파트 32 카운트를 하시면 B 파트가 끝나면 3시로 가십니다 3시에서 재즈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에서 A B 하시면 음악이 끝나요 5. 팩 5. 오른발 재즈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6. 크로스 턴 백 6. 오른발 사이드 6. 왼발 투게더에 놓으시고 A 파트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6.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6.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7.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9. learning